누가 왔어? 알아서 일어났어. 선배님, 저 지금 밥 먹고 있거든요. 나중에 전화드릴게요. 나중에? 네, 네. 근데 밥 먹고 있는 거. 우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. 묵은 거, 묵어야.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. 밥 중요하죠, 선배님. 밥 혹시. 밥? 밥을 꼭 같이 먹는구나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고기 봐. 아이고, 시원하다. 그리고 밥이 시험에 좀 달잖아. 인경이가 저런다. 인경이가 저렇게 싸는 거. 고기랑 밥이야. 맛있다. 맛있게 먹어. 1개씩 잡아서 자르는 거야? 저건 고급 스킬이다. 야, 겨드랑이. 어머, 클러치팩처럼. 야, 너 저기 젓가락 안 훔쳐서 가. 왜 거기 처음에도 안 꼽니. 항상. 집게, 집게. 군인도 이제 총을 항상 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. 집게가 제 몸이라고 생각하고. 아, 대단하네. 크림이 되겠네. 김치에 얹어서. 먹을 줄 안 해, 먹을 줄 안 해. 저기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아이고. 아이고야. 제대로 먹을 줄 아는구나. 김치가 제일 맛있어. 김치 물. 아이고야. 잘 먹는다. 둘이 먹방 찍어야겠다. 아이고야. 저거 이게 처음 봐. 우리 사인들이 다 먹방을 누구는지 알 것 같아.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.